치킨 케밥 맛있지? 트위스터 맛있어 맛있어 먹어 케밥 치킨 케밥 거기에 텐더 두개랑 너네 이렇게 해서 먹어 이거 먹어 자 먹어 맛있지? 트위스터 맛있어 어때? 네 어때? 너 트위스터 처음 먹어 보지 태어나서? 아니 이거 케이프시스 이거 처음 먹어봐 이거 안 먹어 케이프시스는 안 먹어 아니 케이프시스 거 처음 먹어 보잖아 이거 짠데 어때? 맛있어 이거 허니 머스타도 있어 소스에서 먹어 너네 먹어? 나 안 먹어도 돼 왜? 아 우리 거야 맛있다 콜라 나 진짜 오랜만에 먹네 맛있어 오늘 안 돼 우리 거야 졸위스터 이거 한참 나왔을 때 진짜 많이 사거든요 졸위스터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그치? 그때 되게 많이 사먹었거든요 많이 샀거든요 허니 머스타도 있어 안 먹을 거면 집에 싸가지고 간 거? 응 호니 머스타도 안 먹는데 그래 집에 가지 맛있지? 트위스터 이건 햄버거 아니야 아들 치킨 너개 좀 왜 있어? 콜라 세트야 세트 세트야 이제 두 개 하나씩 먹으러 샀어 진짜 아 좋네 좋네 오랜만에 먹는다 그치? 응 오 트위스터가 아들 이말이 딱 맞나보네 응 아 이거 담배네 트위스터 박스 생각보다 괜찮네 박스가 어 박스가 괜찮네 애들 두 명 있는 집은 보관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괜찮겠네 빠이빠이 맨날 빠이빠이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